웰컴 투 더 웰스톱스 장난치지 말고 북한에서 살고 있었을 때 외부 상황에 대한 소문? 유언비어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탈북 후 사실로 반명난 소문들이 있다며 나눴어요 우리 지역에서 한국으로 탈북했던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할머니였는데 한국에 와서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일을 그냥 시키고 돈을 안 줬대 돈을 안 주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엄청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한국을 가도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다 여기서 살 때마다 더 못한 생활을 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보이고 지던 여기서 말하면 경찰인 거지 경찰이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역마다 강의를 해 시킨 거군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북한에서 대본을 써줘 이렇게 얘기하라고 대본을 써줬는데 그분이 우리 집이랑 되게 친했었거든 친해서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이게 거짓말이고 대본이었고 그 가족들 때문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고 다시 왔다고 그 아들이 그 높은 직위에 있는데 그 직위에서 떨어질까봐 연자재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오게 된 거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는 되게 잘 살았다니 엄청 잘 살았다고 북한에서 이런 생활이 대류도 안 될 정도로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한대 시킨대 그리고 매일매일 딱 붙어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감시 있는 그치 이 할머니가 다른 얘기 할까봐 붙어다니고 또 다시 탈북할까봐 붙어다니고 나는 이게 유연비어라고 하면 들은 게 반대 사실 예를 들면 북한에 있을 때는 단국 가면 사람은 장기 매매해서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뭐 한국가 거의 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런 말을 많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한국가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들었었고 근데 그런 거 완전 다르잖아 이제 그런 거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북한에 있을 때 그 유모 그 CDR로 유모집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런 걸 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막 어디에서는 유모 중에 하나가 뭐 어디에서는 강아지를 옷도 해 입히고 막 생일을 해 준다고 해서 그때는 아이 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이상해 강아지 옷을 여기 입고 뭐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근데 내가 중국에 와서부터 그때 강아지를 뭐 밥을 입고 옷을 따라 해 입히고 신발을 신고 생일날 세워주고 머리 묶어도 그러면서 이게 사실 거짓말 그거 유언별가 아니구나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이제 이런 일이 없을 일이라고 생각할지 그게 이제 밖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였거든 그게 어 같은 거였잖아요 사실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외부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 외부에서는 뭐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여기보다 진짜 북한보다 훨씬 못 산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고 또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할 때 세상에 어린 나이에 일을 하고 밤새고 학교에 가면 다 그냥 운동장으로 나가잖아 세상에 부러운 게 엄청 많지 너무 많아 다 부러운 거야 솔직히 말하면 세상을 안 보여주니까 세상을 안 보여주고 세상이 부러웠어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